샤러러러러러러러러 전화 전화하는 그녀는 나를 피하려 하고 거리 안 괜찮은 사람만 있네 소개하고도 올라가련네 어디서 일어난 자금만 봐 오려는 거야 야리야리야리야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맘에 드는 누군가를 알아보고 싶어 어쩌다 맘에 드는 그냥 남자친구가 있고 별로 예쁘지 않은 그녀 그녀는 꼭 때문에 세우고 거기에서 굶는 차는 여자에게 은근을 해서만 걸어보며 항상 잘못생긴 친구가 일입국이 일입국이 이든 이준 들었음 고맙습니다 깜짝 가고 토마토 그것 저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맘에 드는 누군가를 사져보고 싶어 나도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맘에 드는 나랑 나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